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깜빡거리는 거 너무 깜빡하다. 겹주 한 번에 취했네요. 저희는 다이어트 중입니다. 보세요. 노른자만 안 먹어. 승구리당당 승구리당당 승구리당당. 아니 이거 이거. 찍지 말고 빨리 가르쳐달라고. 다 태어난 기린 아니야? 진물이 나지? 이게 뭔데? 이제 왔나. 이제 왔나. 이제 왔나. 이거 좀 이어갈까? 안 돼. 이거 좀 이어갈까? 안 돼. 이거 문제 봐. 고맙습니다. 바로 갑니다. 탭 스텝 앤 아웃레이즈. 첫 번째 공작이에요. 이렇게 가볍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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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만 가볍게. 그리고 업그레이드. 스테이트. 좌우로. 왔다 갔다. 야. 나 좀 이상한 같애? 형 아직 두는 자른다. 못 해봤겠다. 이니저학생이 안 돼가 못 해봤구나. 둘이 절신 있잖아. ㅜㅜ 이제 화이팅! 야! 깜짝아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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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, 2, 3 칼로리 컴파 나 나 너무 뛰어 스스로 수술 첫 번째 두 번째 서세 운동하면 시원하다며 땅크 보고 한번 했다 어휘라게 있나? 하하하하 미친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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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지? 시원하지? 너 앉아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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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땅급으로 한 번 했다고 하루 쨍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되게 duties 하하하 시작 최진아 주방 마a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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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마ale 고생 엑소 왜 highlighter? 그냥 그냥 귀엽지 진짜 미운할 것 같아 너무 배고픈 나머지 소세지 빵, 갯빵 아름다웠던 소세지 빵 먹지마라 진짜 이거 안 좋다고 하는 거 치고 진짜 안 좋아한 게 한 개도 없거든 지금 이렇게 치진하는 방에 불 켜놔 이렇게 치진하는 방에 불 켜놔 침대 눈에 빠졌어요 발 걸쳐야 돼? 응? 발 꼭 걸쳐야 돼 응 유켠은 더 시원한 것들 꼭 그렇게 다리 킹받게 하고 있어야 돼 다리를 아니 이쪽은 다 들어가서 너무 좋다고 미치겠다 진짜 이쪽이 온다? 그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미치겠다 다들 내 더운 거 얼른 자라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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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뱀 추적 아닙니다 저 진짜 혼자 저러고 있는 거에요 지금 온몸에 근육이 뭉쳐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야야 머리 떨어진다 어휴 짜증나 배 힙하지 않아? 응 힙해 나 상체 하체 1대1인 게 너무 힙해 너무 힙하지? 응 1대1 아니야 1.5대1이야 야 니 진짜 나쁜 친구다 와 이거 찍으려고 여기 앉아서 저거 깔지 않아 그 와중에 바지 항아리 피신 것도 짜증나 진짜 그 와중에 더 짧게 보이려고 위로 쥐는 거 진짜 힘났거든 귀여우네 지금 나도 힙한 거 같아 그래 힙해 힙해 힙한 거 같아 응 확 깨져 확 깨져 이거 어울린다고 약속해 왜 어울릴 건데 업로드 한다고 약속해 좀 예뻐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예뻐 야 너무 예뻐 이거는 솔직히 구독자님이란에 보여드려야 하거든 야 야 야 강 한나 같아 강 한나 진짜 나쁜 아이구나 노쓰지 아닙니다. 노쓰지 아니에요. 민영이가 못 늦게 한다고요. 나 27살 마늘 눕지도 못해. 못해? 나 27살에 침대에 한 번 미는 것도 못해? 예언대로 살고 싶으면 나가서 살아. 유튜버의 마무리. 굿나아아. 하루 마무리는 영상 수학물을 확인하며 조현장 왜 이렇게 웃겨. 왜 이렇게 웃기냐고. 근데 니 내가 없으면 채널 운영 못하는 거 알지? 그니까. 난 너 꼭 있어야 돼. 내가 이렇게 도찰 안 해주면 넌 콘텐츠가 없어. 진짜 콘텐츠 없어. 나 지금 도찰해야 돼? 그건 19세잖아.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. 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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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남은 귀담아야. 목소리가 다시 돌아다니라. 맞아 니 맞아. 이거 따끔하다. 니 뭐 할래. 손가락 중에 온다. 나 이거. 이거? 그게 제일 약할거 같애. 그니까. 이게 손이 진짜 약하죠. 나는 눈 뜨거웠다. 간다. 빨개지는거 아니야? 이거 안 감다 며어. 오케이. 아 이건 아껴다 오 서서야? 여기 서서 들어오세요 이쪽에 해줘 에너지인데 왜? 존나 무섭다 나 힘없다 여기 여기 알겠다 아 이거 진짜 눈을 찌르네 너무 춤바다 오랜만에 돌아온 조화백 김경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짜증나 은근 닮은 게 길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번 더 짜증나 올 세프 티셔측 이제 운동버글 전락했을때 집 앞팔 표시 측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운동을 잘 때문에 입을 못해요 나는 내 임무에 충실할 뿐이야 무슨 춤이야? 청장 한무야 청장 한무야 저 앞에 사람들 있다면 춤추는 거야? 내 이름을 안 보였잖아 우리 진짜 반중이다 야 글래머 같아 글래머 그 차수 어디서 배운 것 같아 뭘로 배웠는데? 이야 자동이네 저 또 에바라 같다 ㅎㅎ 이거 에바서블르 또 리빙댁에서 받아주의 날 다은이가 내 받아주는걸 생각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감사합니다.